네,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 관리사 문가경인입니다. 우선 1차 필기에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2차 실기에 공부하러 오신, 도전하러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2차 필기의 경우에는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강에서 배우실 스크립트 작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이번 강은 조금 러닝 타입이 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또 2차도 단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요점과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실기 총 5과목으로 되어져 있죠? 그 중에 챕터 1, 5개 챕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챕터 1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개 챕터 모두가 스크립트 작성법은 이제 2차에서 새롭게 근데 또 새롭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스크립트 구성도를 우리가 1차 필기에서 도입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상단 부분, 마무리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는다라는 거를 1차 필기 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새롭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스크립트 외에 다른 단답형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이론들은 1차 필기에서 배우셨던 거에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이론들만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필기 때처럼 이렇게 이론을 하나하나 맥을 짚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크립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설명을 드리는 이 이론들이 어떻게 단답형 문제로 나오는지 그러면 그런 기출문제 유형들 그리고 답하는 방법들 이런 기법으로 챕터 5, 5개의 챕터를 운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챕터 1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마케팅입니다. 뭐 우리 1차 필기에서 1과목과 그 다음에 3과목에서 뭐 텔레마케팅, 그 다음 마케팅, 그 다음 콜센터 뭐 이렇게 이제 배우셨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2차에서는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은 텔레마케팅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제 인바운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의미가 나와져 있잖아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한 의미를 적어라 의미를 설명하여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네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는 거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거죠. 네 걸려온 전화를 콜센터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텔레마케팅 유형을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 텍스트가 모두 다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바운드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걸려온이죠. 고객이 기업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고객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명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짚어봤고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징입니다. 자 번호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보니까 자 어떻게 잘 물어볼까요? 그죠?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특징을 뭐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아니면 뭐 세 가지 쓰시오.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자 특징으로 이제 기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객 주도형이고 수신자 부담 서비스나 ARS 등 다양한 응대 방법이 있다. 그리고 고객들의 질문에 응대파하기 위해서 Q&A 시트를 많이 활용한다. 뭐 이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경우에는 Q&A 시트를 많이 활용하죠. 자 그런데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스크립트를 활용 안 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어 굳이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스크립트 인바운드는 Q&A 이렇게 이제 시험 볼 때만 알아두시고요. 현장에 가시면 스크립트 Q&A 모두 다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특징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분야입니다. 자 활용 분야에 대해서 묻는 질문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분야를 뭐 다섯 가지 이상 적으시오 세 가지 이상 적으시오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어려운 때는 어떻게 묻냐면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 분야 중 비판매 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 둘을 나눠가지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판매와 비판매를 나누어서 인바운드도 그렇고 다음에 나올 아웃바운드도 나누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의미는 고객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상담사가 누구에게 걸어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밖으로 나가죠. 걸어서 상담하는 텔레마케팅이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라고 이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아웃바운드의 특징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징은 자 아까 인바운드에서 Q&A 시트를 활용한다고 했었죠?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고정 고객 관리와 이탈방지의 효과가 있다. 고객 접촉률과 고객 반응률을 중시한다. 이미 우리 1차 필기에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하실 때 다 그때 학습을 하신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1차 필기 때는 암기를 조금 이해만 잘하면 풀 수 있도록 객관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2차 필기의 경우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우리가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짧은 것만 위주로 외우셔도 좋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이상은 기본적으로 외워 두셔야 합격의 지름길을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나머지 꼭 보시고요.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 분야도 이렇게 판매와 비판매로 나누어서 활용 분야를 기재해 드렸습니다. 자 인바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 분야 통틀어서 묻기도 하는데 판매와 비판매로 나눠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아웃바운드의 텔레마케팅에 이해를 했으니 자 인아웃바운드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크립트를 알아보면 자 스크립트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객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잘 짜여진 대화의 대본이 스크립트다라고 자 의미 어떻게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스크립트와 다르게 인바운드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Q&A 자 알고가기로 넣어드렸던 거는 얘가 Q&A가 이렇게 2차 단답형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Q&A를 묻는 질문, 기출 문제가 있어서 스크립트와 연관 지으셔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렇게 연관 지으셔서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알고 가기에 제가 이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Q&A라는 거는 스크립트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인바운드 상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문과 응답지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적혀있는 게 바로 Q&A다. 잘 알고 계시죠?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Q&A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Q&A다라는 거를 스크립트 의미와 함께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크립트의 작성 목적 자 여기에 되어져 있는 해설도 중요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제목들, 카테고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목적이 지금 네 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관성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 내용에 대해서 누구가 어떤 상담사가 전화를 받든 일괄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고객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해주는 데 목적이 있더라. 세 번째 당연히 생산성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텔레마케터의 능력도 향상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일관성 있는 상담과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 스크립트가 있음으로써 서비스를 표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앞에 있는 컨텐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 다음 먼저 볼까요. 스크립트 자 작성 원칙 어떻게 되냐. 자 다섯 가지로 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뒤에서 보는 적중 예상 문제에서 스크립트의 작성 원칙을 다섯 가지를 기재하시오라고 해가지고 네 기출 단골 유형으로 제가 넣어드렸는데 자 여기 앞에 적혀있는 이렇게 클리어 뭐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영어로 외우셔도 좋고요. 영어화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아 나는 영어보다는 한글이 좀 더 적기 쉬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적는다. 간단 명룡하게 작성한다. 논리적으로 작성한다. 회화체로 작성한다. 고객 중심으로 작성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간단 명룡하고 논리적이고 회화체고 고객 중심이다. 라는 거를 네 요 컨텐츠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넘어갔던 네 스캡 패턴 역할 연기를 보도록 할게요. 역할 연기를 제가 따로 기재를 해드린 거는 어 여기에서 텔레마켓터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역할 연기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 연기를 여기 챕터 1에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역할 연기를의 답 역할 연기 뭐 여기 해설을 적어놓고 무슨 설명인가 라고 하면은 답이 역할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역할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질문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할 연기의 의미 대화 연습하는 거죠. 네 대화 두 사람이 저나 응대 연습을 하는 것 이렇게도 외워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역할 연기다 라는 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바운드 1차 필기 때 배우셨던 그 흐름입니다. 그때 보셨어요. 자 상담을 준비하고 첫인사를 하고 문의 내용을 파악한 뒤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 행열방안 제안 방안 제시에 대해서 통화 내용의 전체적인 재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 처리를 한다라는 게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상담 흐름입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묻는 기출문제는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장담하기는 어렵고 이제 제가 자주 봤었던 건 요렇게 여기를 블랭크로 해가지고 뭐 여기 여기도 블랭크 여기도 블랭크 해가지고 가다라고 해가지고 다음 인바운드 상담 흐름에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요 흐름에 맞춰서 도식화를 좀 했습니다. 자 이 도식화를 가지고 어 그 단답형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단답형 문제는 요게 좀 자주 나오고 이 도식화는 그러면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빈칸을 넣고 적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도식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2차 필기에서 스크립트 작성하는 여러분은 장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손은 아프게 적어야 되는 그 스크립트 작성에서 여러분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요거에 맞게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단답형이 아니라 스크립트 작성에서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상담을 준비하는 것 전화받을 준비 메모지 상담 내용 학습 이거는 나오진 않겠죠. 자 도입부에서 첫인사를 한다 첫인사는 거의 주어져 있어요. 고객 본인 확인하는 거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인사를 하고 나면 고객 본인 고객이 직접 그러니까 문과기용 고객이라고 하면 문과기용 본인이 지금 전화를 준 건지 아니면 문과기용 가족이 전화를 준 건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자 본인 확인을 할 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문의를 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맞으면 예스로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노라고 하면은 본인이 아닌 시에 상담이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자 통화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해결 방안이 오케이가 되면은 네 긍정 의뢰어를 사용하고 노가 되면은 거절 극복 화법을 사용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뭐 노가 되더라도 노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노로 끝나는 것도 어쨌든 재확인을 해서 끝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스크립트 작성해서 블랭크로 되어져 있는 그 란을 여러분들께서 서술형으로 기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인데요. 자 아웃바운드 상담 흐름은 첫인사부터 마무리 및 끝인사까지 네 인바운드보다는 조금 심플해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단답형에서 요 흐름은 문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근데 많이는 묻지는 않더라고요. 아웃바운드는 자 중요한 게 뭐다? 또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에 도식화한 이 요소들이다. 자 아웃바운드를 한번 보면 자 첫인사 나갑니다. 상담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전화를 받아서 이 전화를 받은 고객이 지금 내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건 만일에 문가경이라는 고객의 DB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했다면 전화를 받은 고객이 문가경이 맞는지 아니면은 뭐 누군지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문가경 고객님 맞으십니까? 자 본인 확인이 맞으면 전화드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본인이 아니면 왜 전화를 걸었는지 용건을 얘기를 하고 언제 전화를 해야 문가경 고객님하고 통화가 가능한지 묻은 다음에 끝인사를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노가 되면 그냥 이대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자 본인이 예스일 때 자 전화드린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관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왜 전화했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고객님께서 통화가 가능하신지도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화 가능하다고 하면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어렵다고 하면은 추후에 다시 또 전화 드릴 부분을 약속을 드리고 끝인사를 하고 종결을 하더라. 자 예스를 했을 때 상담이 진행이 되면 왜 어떤 프로모션에 의해서 전화를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를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게 노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아 고객님 필요 없으시군요. 라고 하고 바로 끊는 부분보다는 네 여기서도 또 반론 극복을 합니다. 한 번 더 예 제시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이제 예스든 노든 마무리가 되고 나면 재확인을 하고 이제 끝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 작성법에서 중요하니까 이 도시 그림도 잘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화법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화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3절 챕터 1의 제 3절은 인아웃바운드 고객 응대하기에서 이 그 스크립트 작성이 들어가는 화법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화법도 공부해야지 뭐를 할 수 있어요? 단답형도 문제도 풀 수도 있지만 스크립트 작성도 할 수 있어요. 자 스크립트 작성할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상 언어는 아니에요. 텔레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케팅에 맞는 언어는 자 여기에 화법 다양한 화법들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객 응대 화법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긍정화법부터 쿠션 화법까지 네 여러가지의 화법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긍정화법은 부정적인 표현 및 금지의 표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화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쉽게 음 그게 가장 쉬워서 예예예 그냥 그 표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금연구역 있어요. 그죠? 자 금연구역이라는 거는 금연 음 금연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정어예요. 자 금연이라는 표현 말고 긍정으로 바꾸는 거가 뭐예요? 자 흡연 장소는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서 흡연은 안 되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게 긍정화법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봐 드리겠다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한다가 아니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사 규정상 안 되는 걸 되라라는 게 긍정이 아니에요. 음 고객이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 드리는 게 긍정화법이다 라고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뢰화법입니다. 의뢰화법 또는 청유형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선택권을 상담사가 갖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고객에게 제공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샘플 하나 볼게요. 기다리세요 라는 거는 명령입니다. 왜 명령이냐 기다려야 하는 행동을 고객이 해야 되는데 이 기다리게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은 상담사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고객이 정한 건가요? 그죠? 상담사가 고객의 행동을 본인이 정해서 기다리세요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선택권을 고객한테 드려야 되는 거가 텔레마케팅 화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냐 고객님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아니면 청유를 하죠. 네 그래서 뭐 전화주세요는 전화주시겠어요? 적으세요는 메모 가능하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선택권을 다 고객에게 드리는 네 그런 문장이 의뢰화법 청유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응대 화법은 쿠션 화법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나무로만 되어져 있는 딱딱한 의자라고 하면 그냥 힘없이 풀썩 앉을 수는 없어요. 왜 못 앉아요? 쿠션이 없기 때문에 엉덩이가 다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의자에 나무 위에 이렇게 도톰한 쿠션이 있다라고 하면 등받이까지도 쿠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운을 빼면서 풀썩 아주 여유있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쿠션이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자 쿠션 화법이 그런 의미입니다. 고객에 뭔가를 의뢰를 할 때 좀 더 이 고객에게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자에 쿠션을 대는 것처럼 완충장치를 해주는 그런 언어가 바로 쿠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보셨던 방금 전에 보셨던 의뢰형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청유형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자 바쁘시겠지만 이라는 쿠션어를 넣어서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고객님 실례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해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바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실례지만 이라는 그런 쿠션 언어들을 사용해서 청유형 멘트들을 좀 더 정중하게 보완해서 표현하는 화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화법들을 잘 믹스하셔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거절을 극복하는 화법 거절을 극복하는 아니면 반론을 극복하는 화법 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의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를 기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스 버트 화법입니다. 고객의 말에 대해서 거절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될 경우 있어요. 규정상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절을 해야 될 때 아니다 틀렸다라고 반론하지 않고 고객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음을 먼저 인정하면서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화법이다.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네 고객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런 멘트들 넣는 거 물론 고객님 입장이시라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죠. 여기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지고 예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그런 화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F 화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F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필 펠트 파운드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 필은 고객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AS로 오전 11시에 접수를 했는데 오후 1시가 됐는데도 안 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불쾌해요. 아 고객님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펠트는 이 인정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감입니다. 과거에 뭔가를 빗대서 공감하는 거죠. 자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를 대입을 시켜서 고객의 감정을 공감해 과거에 나를 대입시켜서 공감해 공감해 주는 거 파운드라는 거는 영어사전에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뭐뭐에 근거를 두다 뭐뭐에 기반을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나 기반을 놓고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사용도 되기도 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어떤 점에서 비싼 요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님 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개가 각각 개인 플레이도 하지만 같이 종합세트로 더 활용을 좀 많이 하죠. 3F화법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아까 인바운드 그림 아웃바운드 그림 거기에서 고객이 노를 했을 때 거절 반론 극복 합법 거절 극복 합법 적어라 라는 텍스트를 보셨죠. 자 그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그 란에 이 화법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크립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들도 단답형 문제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정말 꼭 여러분도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화법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화법들을 잘 활용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화라는 거는 장애요인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장애요인 자 여러분도 여기서 처음 보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1차 필기 공개